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습니다 많이 드셨어요? 네 조금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까요?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리자들끼리 한번 다이어트 관련해서 좀 좀 그런 거 됐어요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하는 그런 거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께서 한번 저는 힘이 없으니까 한번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아 그러면 자라도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럼 혹시 언제까지 바로 시작하십니까? 아 바로 시작합니까? 운동은 바로 시작합니까? 네 하루에 양식하십니까? 아 그럼 지금 혹시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? 제가 98kg입니다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? 제가 보다 몇 키로까지 빼실 생각이십니까? 78kg 아 78kg요? 네 얼마나 걸릴까요? 한 달이요? 네 한 달 만에 98kg에서 70kg가 가능한가요? 이번 달 말까지 5kg 달립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8월 14일까지 78kg 만드신다는 건가요? 같이 가시죠 네? 같이 가시죠 저는 뺄게 아니요 운동은 같이 하는 아 시간대를 정해서 네 매일 5시나 네 아침 5시 아니죠? 아 아니죠 저도 아침에 좀 한 번 다 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8월 14일까지 혹시 못 빼시면 뭐 따로 뭐가 있나요? 쿠우쿠 가겠습니다 아 전직원 쿠우쿠요? 네 전직원 쿠우쿠요? 부담됩니다 점심때 가겠습니다 아 점심때 전직원 쿠우쿠요? 네 알겠습니다 8월 14일까지 98에서 78kg까지 안되시면 전직원 쿠우쿠 점심식사 같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이 멋진 공약을 제가 저희 회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멋지시네요 확실히 운동 가겠습니다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